우영, 우영히메이래, 송타이틀 저, 우영땡맨 왜 슈퍼맨? 왜 슈퍼맨? 슈퍼맨이 무슨 뜻이신가요? 왜 슈퍼맨으로 가셨죠? 제가 슈퍼맨으로 가셨죠? 제가 슈퍼맨으로 가셨죠?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슈퍼맨이 되어야겠어요 슈퍼맨가 던에 든지않고 싶으니 슈퍼맨이 이렇게 시켰어요 좋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 속에서 그렇죠? 달콤한 유혹 안에서 눈에 나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슈퍼맨이 미소 라임이 많아 부산한 포토 저,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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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감사합니다.